근데 앞에 했던 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오늘은 약간 묻어가기 어김없이 오늘도 달콤한 디조트 타임을 선사하고 싶은데요 근데 앞에 했던 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오늘은 약간 묻어가기 아까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우리가 그 로쉐 글레이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래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로즈 크로핀 있는데 그 로즈 크로핀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즈 크로핀에 로쉐 글레이즈를 한번 묻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로쉐는 지금 한 제가 40분 정도 해동을 했어요 40분 정도 해동을 했고 180도에 한 16분 정도를 구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번외편 외전을 만들었어요 로쉐 글레이즈 외전편 어 그래서 로즈 로쉐 오늘 타이틀은 로즈 로쉐 어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이거 굽는 법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해동 40분 그냥 머핀 틸 아무거나 갖고 계신 거에다가 이미 발효 다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구워 주시기만 하면은 아주 훌륭하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오븐은 빠르게 예열 한번 해볼게요 180도에 16분이에요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의 크로플 말고요 그 전에 한번 유행했던 키 아이템이 크로핀이었어요 크로핀 그러니까 어 이렇게 머핀에다가 뭐 이만한 높이로 해갖고 구워내는 크로핀이 좀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크로핀을 100% 구현하는 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돌돌돌 말아서 넣어서 구우면은 크로핀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로즈 크로핀 같은 경우는 이 약간 모양을 제가 약간 빼서 볼게요 빼서 안 빠진다 약간 이거 좀 장미꽃 모양처럼 돼 있지 않나요? 장미꽃 모양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 모양 여기 보면은 막 꽃봉오리처럼 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구워내면은 요게 층이 생겨서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해동을 충분히 해주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크로와상은 이런 틀에 들어가서 해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틀에 넣고 해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동하는 30분보다는 10분 정도 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조금 더 풍성하게 구우시고 싶은 분들은 분무를 살짝 하셔도 좋아요 뭐 스팀을 약간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쉐 글레이즈 만드는 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제품에다가 퐁당 넣든가 한번 부어보든가 국자로 한 번 한 숟갈 그냥 한번 퍼 보든가 포크로 한번 찔러보든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영상을 보신 분이나 이거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초코파운드 로쉐 글레이즈 한번 꼭 봐주세요 이 친구 센스 있네 여러분 이런 거 구우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븐을 충분히 예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한 동시에 이걸 넣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븐이 예열이 충분히 된 다음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글레이즈 만들 때 혹시요 나는 카카오버터가 없는데 그냥 버터 넣으면 안 되나요?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여러분 안 되지 않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경화가 빨라요 쉽게 굳어요 카카오버터는 약간 층이 생기듯이 굳어지거든요 굳어질 때 근데 버터는 이런 덩어리로 굳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녹이실 때 분리가 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카오버터 써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난 집에 카카오버터도 없고요 버터도 없어 그럴 때는 포도씨유 넣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베이커리에서 카카오버터가 비싸요 사실 요만한 한 봉지가 2, 3만 원 해요 그래서 한 봉지가 그리고 무슨 500g인가? 막 그 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비싸 그래서 포도씨유 많이 써요 포도씨유 그래도 분리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맛을 그거 구별할 정도면 그냥 정말 소믈리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견과류를 아몬드 분태만 가능합니까? 라고 하는데 초콜렛의 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지방으로 되어있고 버터니까 고형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안에 수분이 존재하잖아요 대부분의 견과류는 들어가면은 약간 습을 먹어요 그래서 눅눅해져요 근데 아몬드는 약간 구워서 넣으시면은 우리 아까 구워서 넣었잖아요 7분 정도 180도에 7분 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워가지고 넣으면 그나마 좀 오래 가요 빠삭삭한 그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는 요만한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가능한 거 뭐가 있나요? 라고 하는데 무스 케이크 만드셔서 글레이즈 이거 하셔도 되죠 크루아상에다가 묻히셔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? 에클레어 이걸로 하셔도 되죠 요즘에 그 빨미까레 하잖아요 빨미까레 이걸로 묻히셔도 되죠 엄청나게 활용도가 많고 저는 가끔씩 밥에도 비벼 먹어요 헛소리하지마 인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관은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치를 한 번에 그냥 이런 곰솥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놓고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소분을 해놨어요 굳혀가지고 왜냐면 이제 시간 녹이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빨리빨리 쓰려고 한 200g씩 다 이렇게 분할을 해갖고 비닐봉지에 넣어놨고 냉동실에 다 붙여놨다가 바로바로 썼거든요 그렇게 뭐 업장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면 그냥 요 정도면 적당히 만드시고 당일 생산하시고 당일 폐기 하세요 삐익 끝났슈 자 이렇게 일단은 크로핀이 나왔고요 크로핀을 씻기 전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제품이 씻기 전에 글레이즈를 발라줘야지 이게 너무 두껍게 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 편에서 보셨잖아요 약간 글레이즈가 뜨겁게 한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현재는 글레이즈가 뜨겁지 않으니까 제품이 뜨거울 때 와우 이 느낌으로 한번 글레이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된 제품에다가 이렇게 잡으시고 나와라 만능 국자 음 뜨거워요 음 뜨거워요 이 뒤는 이렇게 손을 돌리셔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짠 뾰로롱 얘도 나와라 만능 국자 그러니까 이거 왜 그냥 뭐 붓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 이거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굳혀 주시면은 페레로로스의 글레이즈 크로핀이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이런 글레이즈만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여러 가지 이거 뭐 크로아상에 묻히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앞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제품에다가 활용도가 높은 글레이즈니까요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편하게 만드셔서 보시면은 아주 훌륭한 제품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 알찬 활용도가 높은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제품 버나드 송이었습니다